액션! 저기 멀리 귀여운 주면 토끼가 오네요 주면 토끼가 기분이 좋은지 윙크를 하네요 아니 근데 옆에 보니까 새끼 병아리, 조그마한 병아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삐약삐약 소리를 내요 삐약삐약 혼자밖에 없다는 걸 알고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주면 토끼가 그 병아리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혼자 왔니? 혼자 왔니? 네 삐약 주면 토끼가 그 병아리를 안아주네요 병아리는 기분이 좋은지 윙크를 하네요 이렇게 엑소 동화 끝!